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에디셔널 도박인데요 자 에디셔널 잠재능력구요 주문서 제가 몇개 있죠? 47기를 사줍니다 아 그럼 80개죠 블라썸을 사줍니다 블라썸 특이사항으로는 이런거 사면 안되구요 레이어 달려져 있는거 사야됩니다 왜그러냐 레이어가 안달려있으면 에디셔널 잠재가 안달립니다 몇개 사면 되냐? 한 30개만 사면 되나? 다 사면 되겠네 마가챈가 자 이렇게 돈을 투자해줍니다 자 자 이것으로 저희는 이제 50% 확률로 레어를 다 달아야 되는데 아아 터지는 소리 더 상큼하게 들어야겠네 아이고 잘 못먹었다 아니 근데 50번데 이렇게 안 벌리냐? 아 혼자 8개 먹네 뭐하냐 얘 아이 다르게 잘 벌려 아 귀찮다 언제 다 벌르냐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야 얘 어우 어떻게 벌렸고 얼마나 더 벌려야 되네 얼마나 더 벌려야 되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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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성공 느낌이 더 낮은데 성공 느낌이 더 낮은데 성공 아 이렇게 이렇게 30개를 만듭니다 80몇개 있지 않았나요? 제가 아닌가? 아 이렇게 30개를 만들고요 이걸 다 까야됩니다 다 다 까야됩니다 아 나로로 할걸 아 나로로 하면 꽁짠데 뭘 생각 못했는데 아 아 좀 아깝네요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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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마력 10인데 공격력 오른거네 하필 미치겠네 아니 큰일났네 아이 너무 막 산다 마력 10 아이 공격력이 필요한데 큰일났네 아이 공격력 10 3짜리 나이스 샛 창 뭐야 아 창 나쁘지 않아 창 나쁘지 않아 어 나이스 공격력 2개 어 3개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합성 들어가고 3개면 괜찮지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나이스 아 마력 10짜리 저거 애매하네 어떡하냐 아 돌이었군요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지 아 아이씨 한 300개만 살고 아 이거 그냥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압성 들어갑니다 아 자 아 아 글쎄 아 아 아 아저기 악죽 Denn 그리 쎄 !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마치 그 느낌이었어요. 그 잼스톤을 까고 나서 코어를 갈고 있는데 잘못 클릭한 느낌 아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. 아 머리털은 현재 못 얻는 것입니다. 갑니다. 아 한 두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나 어 점프 점프 럭 와 안나왔나 하나도? 하나도? 아 진짜? 어 씨 상조선의 각인데? 큰 거 하나 걸리지 않을까 하다보면 하다보면 3개 4개인가? 1,2,3,4 아 그러네 아 이거는 괜찮거든 013에 달려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애매하다 아 공격력 다 달려있는데 하필 마력이 붙어가지고 아 이게 애매하네 지겄네 마력 얼만지 보고 선택 생각해봐야겠다 흠 미안해 뭐라도 뽑아내는거죠 뭐 마력 10 나왔구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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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마력 10 가격을 한번 좀 봐보자 아 애매하다 흠 흠 할뜩 경매장을 좀 가보고요 에디셔널 마력 10 불렀어 아 2400밖에 안해요 흠 흠 아 애매하네 2000 야 요기에 9% 띄어서 10성만 달았더니 9800만원이 되네 흐흐흐흠 2000만원짜리가 에 9800만원이 되는 기저귀로군요 야 이야 아 이거 괜찮은데 야 마력 10에 AP 9%만 띄어도 흠 가격이 이렇게 확올라 버리네 어 공격력은 없네 1억 공격력은 1억이거든요 자 제가 공격력 몇개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더 없나요? 아 네개밖에 없네 아 네개라 그럼 4억이네 4억인데 013짜리가 하나있지 아 그러면은 4억 5천인가 5억 6억 1 1 1억 2억 3억 4억 4억 5천 2천만원씩 4천 6천 7천 5억 4.5 플러스 7천 5억 2천이까 아 아 본전치기인데 5억 동전치기 5억 5억 4억 5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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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억 5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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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공격력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어 하...하 이거 딱 하나 만들고 딱 마무리 해놓고 싶은데 그 느낌이 아시죠 하나만 있으면 좋 Yeah 블라썸을 앱이 달려 있는 걸 파는 사람이 없을라고 아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? 어 있다 요런 거 괜찮지 나같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 남은 사람들이겠지? 그렇겠지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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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더 싸네 50%로 때려 박는 거 보더라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어 아 근데 이거 찬운막은 없을까? 꼭 갖다 대야되나 꼭 갖다 대야되나 둘 다 끼면 되죠 어 아니네 아 생각해보니까는 내가 이거 했잖아 사면은 내가 까보질 못하는 애 비싸게 주고 산 거 같은데? 그걸 생각 못했네 까보질 못하니까 아 아 아 아 하나 하나는 더 필요한데? 아 이거 마무리 짓고 싶은데 그렇게 아 자꾸 희미프로 나오는데 미치건가요? 블라썸? 아 기본이야 200은 좀 그렇지 않네 사줍니다 아이피 쌌다 마무리 짓고 싶어가지고 아 개소내네 개소낸데 아래 0-3짜리도 파는게 좋았을라나 힘 2%라든지 굳이 억지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억지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불났어 아 왠지 애들 레어 있는거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다 훑어보는 것도 참 이것도 일이다 하나만 더 마무리 짓고 싶은데 아 실패 아 이거 하나만 마무리 하고 싶은데 아 나왔잖아 근데 또 미치겠네 아 저거 마무리 하고 싶은데 미치겠네 자꾸 나오네 아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계속 나오네 미치겠네 아 솔직히 200만원 너무 비싸다 아 솔직히 200만원 너무 비싸다 차라리 70%는 별론가봐 그래도 50%겠지 아 마무리 하고 싶은데이 실블링은 끼면 끝이에요 아 이거 너무 쉽다 확률이 50%도 안되는 것 같아 아 마무리 하고 싶은데이 으음 ㅅ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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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ㅂ ㅅ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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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후원 만원 고맙습니다 아 그럴 때가 돌리는 것도 되게 애매한데? 아 어떡하지? 애매한데? 아이 다 200만원이라 진짜 사기 싫다 아 미치겠네 아 하나씩 다 하나씩 아 이거 마무리 짓고 싶은데? 아 정확히 없이 불어네네 마무리 딱 해서 마무리 딱 해서 다 없애고 싶거든요 아 제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이거 하나 하려다가 얼마 날아갈지 모르겠네 플라썸 에디셔널 잠재 아 아 마무리 진짜 공식으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? 아 아 미치겠네 흐흐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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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런 거 하려면은 PC방에서 해야 된다고 소문이 떴고 맞습니까? 실패할 것 같다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그만하고 싶은데 아이 저렴한가 두개나 올라왔잖아 아 이러다가 두개 다 성공하면 어떡하냐 괜히 두개 산다 아 얘 무적이잖아 아 무적 걸렸네 큰일났네 아 아니다 일단 해보자 무적 걸렸네 아니 이거 하나 때문에 돈 얼마를 날려먹는거냐 아 마이갓 그렇듯 아 너무 손해본거 같은데 이것만 포기해서도 본전치긴 했을거 같은데 손해본거 같은데 아 미치겠네 이거 죽어도 안되네 아 이 하나만 마무리하고 싶은데 미치겠네 아 또 200만원이네 아 마력 5짜리 들어갔다가 마력 떨구면 어떡하냐 아 차라리 이런게 낫지않을까 굳이 들어갈건데 그래도 둘다 오는게 낫지않을까 그래도 둘다 오는게 낫지않을까 아 아 미치겠네 아 마무리하고 싶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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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льный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하긴 좀 그렇죠 야 6억 썼다 6억보다 더 썼지 원래 갖고 있던 게 있으니까 아 빨련된 실패할 철학 경매장 준비했는데 아 한번만 나옵시다 지금도 손해 같은데 말이죠 아 이거 자꾸 여기로 왜 오냐 위에서 하면 되잖아 마무리를 짓고 싶군요 아 또 못했군요 아 이거 돈 너무 맛있었다 아 저렴하게 두 개 또 올라와 갈게요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뭐요 가능할까요 뭐냐 아 정말 미치곤다 마무리를 짓고 싶다구요 짓고 싶다구요 아 무적 캐릭터 다 큰일났다 그만하고 싶다나 마무리 좀 짓게 해주세요 아 확률 50%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도 요즘 주작기 있는 것 같아 느낌상 40 30%인 것 같은데 아 또 못끝냈어 와 이거 언제 끝내냐 미치겠네 흐흐흐흐흐흐 돌아버리겠네 아 마무리 짓고 싶은데 아 이거에다가 거의 1억 5천 썼는데 벌써 1억 4천 썼는데 ых islands 과감히 포기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하나 만들라다가 아 근데 하나 진짜 안 나온다 아 또 안나왔는데 아 저 하나 때문에 안돼요 저 하나 없애야 돼 아 그래 마리아 5자리 한 번 가보자 아 아 이걸 튕기네 아 마이 갓 후하 아 아 마이 갓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 이거 좀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요거 좀요 아 미치겠네 안 없어지네 요거 하나 만들라고 벌써 2억 썼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 자꾸 실패하고 하아 아주 그냥 에디셔널 마력 10이나 공 10이요? 그냥 요거 왼쪽 거 좀 없애고 싶어가지고 그게 저의 전문입니다 아 아 또 못 없애네 미치겠네 저의 전무입니다 그게 흠 아 진짜 어 스트레스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한다 아 점점 비싸지던데 아 아 아 아 그만할까 이제 아 770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아 아 아 근데 2개 맞춰요 야 이거 하나 처리하려고 3억 썼다 75억이 295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처리하려고 아 또 처리 못했어 근데 아 이거 언제 처리하냐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어 불났어 아 노머리군요 깜짝 놀랐네 끝내자 아 제발 끝내자 와 근데 열몇번에서 스무번정도 스무번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마무리가 자꾸 안되네 아 개창조 손해봤어요 누가 봐도 개창조 손해 아무리 비싸게 팔아봐요 개창조 손해도 개창조 손해도 아 진짜 그냥 그때 딱 그만했으면 손해는 안받을텐데 아 이거 처리 못하나 진짜로 아 미치겠네 아 근데 진짜 안나온다 진짜 너무 안나온다 진짜 너무 안나온다 진짜 너무 안나온다 아 미치겠네 아 야시곱 죽겠다 음 아 야시곱 죽겠다 아니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냥 전재등격 줄문서로 발음 주는거 아니야? 아 잠깐만 아 25만원밖에 안하는데 아니 왜 비싸게 주고 했니 25만원밖에 없는데 그냥 불났으면 사가지고 했을텐데 아 생각해보니까 나 있잖아 에디셔널 점점 아니 그 있는데 또 했네 있는데 왜 샀어 아 진작에 이렇게 아 그만 발라 아 실수했다 아 여기서 뜨면 골치 안파진다 아 뜨는게 좋긴하지 그래도 한번 뜨어야 되는데 아 얘 나오지도 않았네 실패 실패각이고 또 실패각이고 또 실패하고 어 아니 아 정말 너무 안 나오네 30번 넘은거 같은데 아 아 나오긴 나왔다 에디 에픽 4%로 여기들 으 아 아 이 마력심까지 으으흐흐흐흐흑 야 이렇게 해서 마력심이 부터버리네 아 아 얘들 두 줄 나왔어 처음에 본적지게 그림 그려줬는데 아 인호 파는 사람 없네 인호 파시는 분 인호 인호 하나 한번 사오자 하나 공격력 2개 3개 4개 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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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호 없냐나 여기 각인 인호 열어보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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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없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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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력성 방어력 방어력 아 아 인호에서 없애자 그냥 인호 사야되겠다 안되겠어 안되겠어 아 파는 사람 미차다 시빌마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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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실블링 합성 여기서 과정영상 마치도록 하구요 감사합니다